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역 건너편 예그린아파트라는게 있습니다 부산역 건너편 이면도로 예그린아파트 동수 세대수가 좀 됩니다 덩치는 큽니다 50세대쯤 되겠습니다 예그린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보니깐 자 촬영되어 갑니다 부산역 건너편 이면도로입니다 게시판 예 촬영되어 갑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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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